오! 오호! 백배! 우리팀 화이팅! 물팀 화이팅! 엄마 싸워보자! 풀팀에 물을 줘보자! 껌껌! 껌껌! 아 룰러도 이쁘야! 친구들! 나가 싸워! 여기는 맵이 좁아서 내가 색칠 껌껌 싸고 내가 마무리 해줄게! 우리 친구들! 지금 걱정하지마! 아니죠! 아니죠! 물로 잠겨버린다는 거죠 저는! 홍수 때 보십시오! 남은함이 없게끔! 아니, 키우라고 물을 준다는게 아니라 물에 잠기게끔! 잠겨버리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싹 다 나와! 나와 풀! 밟아주겠스! 밟아주겠스! 버블이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면 치대! 그래도 돼요! 던져줘! 그만! 아! 바보바보! 나 조금 전에 욕 좀 줄 알고! 스페셜이 찾길래 비맞아라 하고 던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팀 믿고! 하면 돼! 괜찮! 우리 팀 잘한다! 백배! 난 너희들을 믿어! 각자의 딱 할 일만 하면 돼! 난 치라고! 한 방 먹이고! 와! 우리 친구들 진짜! 내가 우리 친구들을 못 만날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 계획대로! 어! 됐죠? 친구 친구 가! 가! 돌진! 일로와 일로와라! 나 밟아주겠스! 일로와! 일로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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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하! 어허! 나이스! 아하! 한 친구 쓰러트렸는데 나까지 죽었네! 아하! 다시 가면 되지! 오호! 와! 상대팀도 만만치 않죠? 백배 매치라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게임은 지금부터! 오호! 오호! 나이스! 우리 팀! 하면 돼!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 계속 칠하면 돼! 또 왔어! 또 왔어! 이 친구! 어디야 어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죠! 맵이 좁아서! 막판을 돌진하면 됩니다! 지금 22초 정도 나갔는데 너는 진짜! 아휴! 아 저 친구 그냥 어그로 당하지 말고 그냥 돌진할걸! 아! 까비까비! 괜찮다! 기회는 많다! 아하! 한 친구를 쓰러뜨리고 마무리했습니다! 백배 매치! 오! 결과는! 아! 우리 홈꿈꿈쓰! 나이스! 역시 칠게임이다! 칠도 1등! 홈! 색칠도 1등! 나이스! 굿굿! 오! 모아이스 쌤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어! 힘 받아서 이겼어요! 오! 백배! 원감! 아! 나이스 굿굿! 아! 우리 팀 너무 잘했어! 고맙습니다!